우와! 이거 뭐예요? 맛있겠다, 개맛이겠다. 아,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밤 10시 38분에 먹는... 지금 10시 38분이에요? 야식쓰. 우와! 제인님 코닥 하고 있는 거예요, 코닥? 응. 그 제인님 운 파트 어떻게 했어요? 뭐야? 어? 아, 바꿨다. 아, 지금 뭐하는데? 헷갈렸어, 미안해. 아, 내 거 한 입 뺏어. 거의 한 입? 그거를 지금 11시에 먹는다고요? 아, 다이어트인데. 다이어트 왜 하고 있어요? 잘 보일 사람 있어요? 네. 누구요? 있어요, 어디. 다 먹었어요? 지금 카메라 3분 30초 돌아갔어요, 지금. 난 이걸 제일 좋아해요. 왜 이렇게 좋아해요? 왜 이렇게 좋아해요? 맛있지? 뿌리님, 기둥이만 보면 계속 웃는다? 웃지 마요. 제작 너무 좋아해요? 그러는 거 같아. 원래 좋아하는 사람 보면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온다고. 몰라요. 제인아, 너 트위스터 시킨 거 아니야? 응. 치킨을 왜 먹었거든? 제인아, 너 때문에 무슨 거나 치킨을 못 먹잖아, 이러면. 아, 치킨을 왜 먹냐고. 이거, 오늘에 못 먹었잖아, 뭐였으면. 오늘 단때라, 이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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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트였어. 아, 세트였어, 미안. 아, 그냥 먹어. 진짜 돼지같이. 나는 내 거 먹어서 싼 거 없는데, 나 눈 부사하고, 피해볼까 봐, 뭐라 가, 이 씨... 언제든 제이만 치킨다고 튀어나왔어 근데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언제든 제이만 치킨다고 해서 난 뭘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조용히 먹으면 될 문제잖아요 내가 존나 보라 그래, 그거는 왜 맛있어? 다 같이 이제 제이만 치킨다고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이 좀 그러니까 그럼 이 ㅅㄲ라 내가 지금 제이만 이렇게 엄격하게 하면 너 그거 떠올릴 줄 알았는데 아니 눈치가 없어 생겨야 될 때 안 챙기고 왜 안 챙겨야 될 때 챙겨 잘했어 나 지금 너한테 너 한순간에 나를 기술해라 원래 진짜 안 먹는데 지금 한 평소 먹던 건 한 3배로 못 먹는 건데 제이만 치킨 몇 킬로예요? 103 어? 빠졌네 아 빠졌네 원래 108킬로야 됐고요? 나 알면서 4개는 어디로 한 거야 근데 사실은 102나 108이나 115나 잘 친다 근데 궁금한 게 제이홍님도 8차짜라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 몰라 상처를 받아요? 그건 고생했다는 거 살 수가 아니야 그건 비슷한 건가? 비슷한 거야 제이홍 실제로 살 쪘고 돌살 쪘고 아줌마 날 맞고 근데 오늘 제이홍님도 좋아 동 좀 열 좀 하하하 하하 딱 뒤에 보니 제이홍님 숏컷하신 거예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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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하 하하 아 너무 늦었어 하하 하하 아 진짜? 진짜? 왜 싸웠어요? 왜요? 근데 이쯤 싸울.. 8월 안에 우리 한 번 싸울래요? 우리 앤서잖아 추석이랑 설날 마냥 왜 좀 때려봐 왜요? 동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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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갑도맞아 동주여 왜 견뎌지는데 왜? 야 내가 네이블로 먹었지 모르니 네가 먹여 내 견뎌지금 산건데 맞으니까 되게 바비 찬 상태가 왜 아직도 예민해요 아 몰라 예수님 예민줄 수가 밥먹는 짓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아냐? 밥을 이만큼 먹었으면 예민줄 수가 제가 좀 해가면 제얼필 보링은 지금 호감이야 아 그래요? 근데 시험 우는 것도 존나 귀엽잖아 아 그만 먹어 먹어 아니 마 한번 먹어 시험 우는 건 별로든 거야 그니까 제얼 님은 그게 문제예요 사람에 대한 액수에 안 좋은 걸 가지고 먹어 그냥 다 먹게 빨리 먹어 102캐로다 아 진짜 아 이거 왠지 먹을 거 같은데 양배추 안 좋아해서 그래 양배추 안 좋아해서 그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치즌만 빼먹었어 너가 보링한테 이거 내가 희한한테 그리치네 지금 요즘은 오늘 생일이네 오늘 생일이네 오늘 생일이네 좋아 아니 오늘 생일이네 아니 오늘 생일이네 아니 오늘 생일이네 끝났어 오늘 생일이네 정말 축하해서 온 거예요 오늘 생일이네 지수 너무 같아가지고 왜 이렇게 안 죽는 거야? 갑자기 얘가 안 죽는 거야? 무슨... 왜 이렇게 안 죽는 거야? 야, 이건 희연이 웃겼어. 아니, 뭐지? 안 죽는 거야.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아, 이견도 안 죽는 거야. 하지 마. 그만해. 둘이 살 좋네요. 둘이 살 좋아. 우리 여행도 따라와서. 손 딱 품어. 먹지 마. 나 먹으면 죽는 거야. 아무 것 같아. 먹으면 죽는 거야, 맛있다. 먹으면 죽는 거야, 맛있다. 어?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저거 나와라. 저거 나와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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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린이 나를 바보로 하는구나. 뭔데요? 어? 하기 전에. 누가 한 번 남지. 가지 마. 그만해. 둘이 사이 좋네요.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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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먹을라인데, 너가 그걸 구해가더라. 나와라. 2024년. 내 첫 피스 여자 너야.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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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었어요 저희? 나 좀 남았네. 나와라. 야 근데 좀 많이 남았어. 야 너게 하나씩 집어. 입맛 뚝 떨어졌어 지금. 이거 먹자. 내가 먹을라.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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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tons. 한 분 다 먹었잖아. 나 먹었던 거 빼서 먹었잖아. 나 먹었던 거 빼서 먹었잖아. 시석이 먹었던 거 먹었잖아. 내가 형사님 먹던 거 뺏어 먹어도 괜찮으면 그렇게. 나 형사님으로 와서. 그런데 욕먹지? 아싸. 당분간에. 제주부 욕 이렇게 다 먹어준다. 나 이현이 최근에 욕 안 먹었다가. 이제 콤이 확 올랐어. 나 지금 식욕도 미쳤고 욕도 오지 뭐고. 다 일로 오시 된다. 아싸 나 편하게 활동해야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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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기면 그기라 아니야. 내가 좀 자제하게. 그? 해도 돼? 계속해도 돼? 아니 아니야. 뽀린 왜 이렇게 신났어? 포장이 점점 찜짓으로 바뀌어. 기동재열 뽀린 희연 이렇게 넷이 여행가고 웃기겠다. 신나 싸울 때. 내 싸울 때. 아니 진짜 거기 내 편이 없는 게 보링도 내 편이 아니야. 나도 겁나 외라. 여기 개인전이네 그냥. 아니 정말 전쟁통이야. 누구 편이 어딨어? 근데 진짜 집에 가기 전에 한 명 울린. 진짜. 난 좋아하고 싶은데 왜 좋아할 수도 없어? 좋아하고 싶어지면 놀리고. 너 나 좋아했잖아. 희연이 왜 다 좋아해요? 기동임도 기동준봐도 좋아하고. 제가 재승준도 좋아하고. 내가 솔직히. 기동님 좋아했던 걸 인정하는데 재현님은 진짜 아니긴 해. 그러니까 그 인스타 라이드로 찍혔다. 저걸 또 인정한다 이러고 있네. 희연이 딱 참을 하고 가져왔다. 유도신문에 거니야 누나. 아니 왜. 근데 내가 장담하는데. 얼굴 빨들게 해서. 김현 우식하고 하는 거다. 그거에 이제서 긁히는 거 알고의 일부라는 거라? 아니야. 인정? 재승이 우린 면허를 딸려나? 재승이 안 따면 내가 따면 되니까. 그래 내가 연수시켰을게. 오늘 급제시켰 먹다 내가. 운전연수 내가 오빠 시켜줄게 할지. 오빠 차 뭐였지? 오빠 이런 거고. 현서 누나! 근데 현서랑 재승이 진짜 잘 어울리긴 해. 맞아. 재승이 우리 회사를 들어온 이유도 사실 현서 때문에. 진짜요? 맞아. 맞아. 스튜디오 처음으로 유입했잖아요. 그래서 현서도. 그렇게 따지면 나도 기동자였는데. 그렇지. 똑같은 거야 사실. 그래. 누구한테 이길 손해일까? 기동 좋아서 들어온 너일까? 현서 들어온 재승일까? 어? 그정말 좀 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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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 편에 한 명이라도 있어요. 스크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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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 님 네 편이잖아. 니? 어? 니 죽음이야. 니 하오마하고 뭐야. 뭔가 뭔데. 여자들이 그걸 싫어하나 봐. 내가 재이랑 싸울 때 내가 너라고 하면 제이가 왜 이렇게 눈깔 뒤집어 깐다. 재현이 평소에 못 해주니까. 그냥 잘 예쁘게라도 불러줘야 그냥. 너나 남친한테 자라 세윤. 척척 싸놔야지 나중에. 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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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현 님은 잘 못 놀리네. 보니까. 눈치 보면서 놀리네. 자고? 자고? 내가 오늘 편집을 하려. 내가 잘 못 놀려. 그러니까 꼼꼼하게 놀라야 되는데. 그래야 진짜 그렇게 했는데. 내가 오늘 전시 안 좋아. 아니야. 맞아. 자고? 재현이 그니까. 바로 바로? 바로? 그렇지? 그렇지? 아 왔다 왔다 왔다. 야 들어갔다. 야 들어갔다. 야 쓰레기 모으고. 남은 것만 빨리 딱 치우자. 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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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햇볶 안 먹는 사람? 저 먹었어요. 어? 여덟 개였는데? 어? 한 명 누구지? 어? 무서워. 뭐야. 마피아 게임 시작됐다. 아! 보링이도 먹는다 했는데. 보링이 안 샜어. 보링이는 안 샜어. 근데 1, 2, 1, 2, 3. 이제까지 샜어. 아니. 트위스터만 이었는데. 아 나 내 걸 세고 트위스터만 이었는데. 그럼 아까 뭐라고 안 했어도 돼. 아까 현상 먹겠지. 그냥 아까 뭐라고 안 했어도 됐었네. 제이 거가 있었네. 너가 세 놓고 왜 그래. 왜? 왜? 나 다 괜찮은데. 왜? 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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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